또 마을이 아파 또 가슴이 아파 내 아이는지 Give it to me, oh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, oh baby give it to me 아무리 원해도 애원해도 희물을 제와던 그 음악 희물을 제와던 그 음악 아, 어려워 수고했습니다 뒤로 자리해주세요 두 번 나가주시고요 한 글자씩 두 번 틀리면 탈락입니다 자, 이제 상태이석입니다 자, 갑니다 멈춰! 아이고 최성수, 풀립사랑 아, 이게 헷갈리거든, 헷갈려, 헷갈리는 게 많아 한글자막 푸르는 날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에 비춰진 이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풀립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이슬 나는 이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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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만은 우리는 우리는 풀립사랑 우리 유니성 수상권 아주 뭐 조금, 조금 노래를 잘하네요 죄송한데 그 놓친 선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로봇청소기인가요? 아니면은 다 잊을 뻔했는데 또 그만하십시오 이제 속상하네요 진짜 갑니다, 갈게요 자 갑니다,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제 다 잊어주고 그대를 보여주길 바라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나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윤대 씨 성공! 오늘은 결승전이 길어져도 참 사람이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려욱과 루나만 빨리 탈락 안 했었어도 더 금상첨화였는데 려욱 지금 짜증난 거예요?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더 금상첨화였어요 더 금상첨화였어요 더 금상첨화였어요